상동의 중석광산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 개발을 위한 수백억 원대의 공사 자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도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영월 상동의 중석광산. 폐광 이후 20년 넘게 폐허로 방치돼 왔던 이곳에 최근 재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가 모두 끝났고 새로운 공장 건설에 대한 상세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재개발을 맡고 있는 업체가 820억 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확보했다고 캐나다 주식시장에 공시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업은행에서 장기간 대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자본 유치가 결정된 만큼 재개발 사업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자금이 확보되면서 광업 부대시설, 선광공장, 수처리 시설 같은 각종 공장 시설의 착공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생산, 갱내에서는 채광을 하는 거고 채광된 원석에서 텅스턴을 선광하는 선광공장의 가동은 2020년 중반으로 보시면 지역의 반응은 어느 때보다 고무적입니다. 텅스턴의 국제 가격 등락, 사업자 변경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진 광산 재개발이 이제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지역에 많은 고용 창출과 지역에 많은 인구 유입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활성화되게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 개발이 극심하게 침체된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